오늘 주제는 편안한 면바지 코디에요. 요즘 트렌드가 편안함이다 보니까 슬랙스보다 면바지가 대세죠. 그 중에서도 와이드 팬츠가 핫합니다. 와이드 팬츠도 핏에 따라서 스트레이트 핏, 테이퍼드 핏, 베기 핏 다양한데요. 트렌드에 따라가기보다는 체형이나 취향에 따라서 접점을 잘 찾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중년 패피 중에서 면바지를 가장 대중적이고 우아하게 입는 분은 마가리따 여사인 것 같아요. 60이 훨씬 넘으셨는데 볼 때마다 편안하고 우아한 느낌이에요. 카멜 브라운 면바지인데 핀턱 없이 배나 허벅지 부분에 여유가 있고요. 아래로 좁아지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길이감도 그렇고 중년들이 데일리로 입기에 가장 이상적인 핏인 것 같아요. 보통 하체에 살이 많으면 핀턱 있는 와이드 팬츠를 입으라고 하는데 핀턱이 있다고 날씬해 보이는 게 아니고요. 여유 분량이 많은 디자인이어야 합니다. 이 바지처럼 핀턱 없이도 여유 분량이 많은 디자인이 날씬해 보입니다. 밑단을 한 단 접어 올려서 발목이 보이게 연출하시고요. 브이덱의 짧은 니트를 꺼내 입어서 체형 보완이 되도록 합니다. 숄 칼라의 화이트 재킷은 소매를 접어 올려 무심하게 연출하고요. 가느다란 목걸이 세 줄 레이어드도 좋습니다. 심플한 링 귀걸이도 그렇고요. 상의와 아우터를 화이트로 통일하면 바지는 모든 컬러가 잘 어울리겠죠. 레어파드 패턴의 플랫슈즈는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상의와 바지, 가방, 신발은 카멜 브라운 톤온톤 코디입니다. 이 바지도 핀턱 없이 아래로 좁아지는 실루엣이에요. 조금 전에 본 바지보다는 여유가 적은데 발목이 보이는 짧은 길이라는 거. 밑단이 좁은 바지는 복숭아 뼈가 보이는 길이로 입어야 예뻐요. 0.5에서 한 1cm 정도만 길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약간 짧은 느낌이에요. 셔츠 단추를 풀어서 칼라를 재킷 밖으로 빼고 레트로하게 연출했습니다. 근데 이 코디에서는 목걸이가 조금 과합니다. 약간 아쉽네요. 가느다란 데일리 목걸이가 훨씬 고급스러워 보일 것 같아요. 재킷 소매 한 단 접어서 셔츠가 보이게 한 건 좋고요. 상하의를 화이트로 통일하면 길어 보이고 아우터 컬러는 아무거나 입어도 되니까 참고할 만한 코디입니다. 다음은요. 핀턱이 하나 있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면험방 소재인 것 같은데 힘이 있는 소재예요. 그래서 여유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데도 조금은 뚱뚱해 보이는 것 같고요. 소재가 너무 힘이 있어도 뚱뚱해 보일 수 있어요. 적당히 부드러우면서 힘이 있는 소재가 좋습니다. 테이퍼드 핏이어서 발목이 좁아지는 바지는 항상 발목 보이게 입는 게 좋고요. 이 정도 길이가 좋습니다. 아이보리 팬츠에 비슷한 톤의 티셔츠를 입었어요. 약간 광택감이 있고 텐셀 홈방에 드레쉬한 소재여서 캐주얼하지만 우아한 느낌이 있어요. 바지도 매트한 소재가 아니라서 캐주얼함이 덜하죠. 옷은 아이보리로 통일하고 가방, 벨트, 신발, 액세서리는 브라운으로 통일감 있게 연출해서 좋습니다. 여름에는 액세서리 연출이 중요하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도 목걸이가 과합니다. 볼드한 목걸이를 좋아하시다 봅니다. 이 바지는요. 지금까지 본 바지 중에 제일 슬림하죠. 와이드가 트렌드이긴 하지만 트렌드를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스키니하게만 가지 않으면 될 것 같아요. 요즘 스키니는 좀 옛날스러운 게 사실이에요. 톡톡하고 매트해서 상대적으로 캐주얼한 느낌입니다. 길이는 발목 보이게 짧고요. 상의는 티셔츠를 입었는데 위아래 화이트로 통일하는 코디 계속이죠. 재킷과 가방, 슬림 백은 베이지로 통일감 있게 코디했는데 시원하고 고급스러운 컬러 코디입니다. 포멀한 재킷과 구두, 캐주얼한 티셔츠와 바지, 그리고 가방은 리스매치이고요. 가느다란 목걸이 하나 하고 진주 귀걸이 심플하게 하니까 훨씬 고급스럽네요. 이 바지는 일자로 떨어지는 와이드 핏입니다. 이 정도 와이드는 부담없이 입을만하죠. 폭이 넓어지니까 길이도 약간 길어졌어요. 소재가 힘이 있어서 캐주얼하고 실루엣이 살아있죠. 주머니에 스티치 디테일이나 밑단 넓게 접어올린 연출도 캐주얼하고요. 소재가 너무 두껍거나 힘이 있으면 뚱뚱해 보일 수 있으니까 잘 선택하면 좋겠고요. 상의에는 얇고 부드러운 도트무늬 셔츠 블라우스를 입었는데 바지를 화이트로 갔을 때 상의에 프린트를 입으면 잘 어우러집니다. 바지부터 블라우스, 신발, 벨트, 가방까지 아이보리로 시작해서 베이지, 브라운까지 톤온톤 코디했어요. 지금까지 마가리타 여사의 5개 코디를 봤는데 컬러는 화이트, 베이지, 브라운, 라이트 그레이를 입었고요. 상의와 아우터를 화이트로 통일하거나 상하의를 화이트로 통일하는 코디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코디가 쉬워지니까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발, 벨트, 가방은 컬러를 통일해주고요. 면바지의 핏은 슬림한 것부터 테이퍼드 핏, 세미와이드 정도까지 볼 수 있었어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요. 와이드 팬츠인데 과하지 않아서 입을만 합니다. 올리브그린 너무 예쁜 컬러네요. 로퍼 위에 딱 떨어지는 길이감도 좋고요. 로퍼의 컬러는 브라운인데 바지와 같은 톤이어서 톤인톤 코디 좋아요. 화이트 셔츠 위에 니트 조끼 예쁜데요. 날씬한 분들을 제외하고는 셔츠나 조끼의 핏이나 두께를 잘 선택해야 이런 느낌 나옵니다. 조끼는 얇은 티셔츠 위에 입어도 좋겠고요. 조끼 없이 입는다면 셔츠가 꺼내 입어도 좋은 길이니까 한쪽만 넣어 입거나 앞쪽만 넣어 입으면 좋을 것 같아요. 셔츠와 가방, 로퍼는 포멀하고 조끼와 면 팬츠는 캐주얼한 미스매치입니다. 다음은요. 딱 봐도 미스매치죠. 바지는 캐주얼하고 나머지는 다 포멀해요. 바지핏 이 정도 딱 좋죠. 핀턱이 하나 있는데 얇게 들어가 있지만 배나 허벅지 부분에 여유가 적당히 들어가 있는 테이퍼드 핏입니다. 두 번 롤업 했는데 약간 짧은 감이 있어요. 이분은 키가 큰 편인데 키가 작은 분들은 발목 제일 가는 부분 위에 2, 3cm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랙과 베이지 고급스러운 컬러 코디고요. 이 재킷은 우리긴 한데 여름에 면이나 면홈방, 리넨 재킷을 블랙으로 코디하면 되겠죠. 다음은요. 키가 작은 분인데 통이 엄청 넓은 바지를 짧게 입었어요. 키가 더 작아 보인다는 거를 알면서 그 감성을 즐기는 분이에요. 블라우스도 루스에서 더 그렇죠. 그나마 넣어 입어서 좀 나은데요. 여성스러운 블라우스에 캐주얼한 면바지로 미스매치 했고요. 다시 귀여운 플랫을 신었어요. 표정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 스타일 너무 귀엽네요. 블라우스 단추 적당히 풀고 소매도 무심하게 내려 입어서 꼬안꼬 제대로입니다. 이런 감성 좋아하는 분들 참고하세요. 다음은 테이퍼드빛의 면바지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코디예요. 치노 팬츠에 스트라이프 티셔츠 코디는 클래식해서 편안한 데일리 룩으로 좋아요. 바지 길이 짧게 입은 거 좋고요. 티셔츠 소매 롤업한 것도 좋은데 티셔츠를 너무 바짝 넣어 입었네요. 조금만 빼주면 좋겠어요. 네트백 시원해 보여서 여름백으로 좋죠. 신발은 새틴 소재 같아요. 드레시한 이미지인데 캐주얼한 슬리퍼 디자인이어서 디자인 자체도 미스매치이고 캐주얼한 티셔츠, 바지와의 코디도 미스매치입니다. 다음은 클래식한 핏의 티셔츠와 와이드 면바지 코디입니다. 슬림한 핏보다 클래식한 핏이 자연스러워서 중년들이 입기에 좋습니다. 핀턱 하나 있는 와이드인데 과하지 않은 여유불량으로 편안한 핏이에요. 길이가 부츠 위에 딱 떨어져서 좋습니다. 도톰한 스니커즈를 신으면 주름이 한 단 정도 생길 만한 길이이고요. 티셔츠는 바지에 넣어 입고 벨트를 해서 꾸민 느낌을 더했어요. 티셔츠와 바지가 캐주얼하니까 이 정도 발란스 괜찮은 것 같고요. 여기에 가죽 조끼를 코디했습니다. 옛날 생각 나네요. 90년대 후반에 많이 하던 코디죠. 화이트, 베이지, 블랙 코디이고요. 가방 컬러는 버건디인데 블랙하고 잘 어울리는 톤입니다. 다음은요. 와이드 면바지에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어도 클래식하고 예뻐요. 빨간 구두로 포인트를 주었어요. 셔츠는 단추도 어게 풀고 소매 대충 롤업, 꾸안꾸 기본 연출법입니다. 넣어 입고 벨트는 하지 않아서 무심해요. 연출법이나 면바지는 캐주얼하고 셔츠와 신발은 포멀합니다. 미스매치예요. 중년 여러분들도 너무 길지 않은 와이드 팬츠 도전해보세요. 이 정도 길이와 폭까지는 도전할 만합니다. 특히 면바지라면요. 다음은요. 와이드 면바지에 셔츠 블라우스도 예쁘죠. 이렇게 매트한 면바지에 광택 소재의 블라우스 코디가 유행입니다. 소재도 미스매치, 아이템도 미스매치죠. 화이트에는 어떤 컬러도 잘 어울리지만 핑크 좋아하는 분들은 이런 코디 해보세요. 신발은 샌들 힐 같은데 굽이 낮은 신발 신으면 되고요. 바지 길이는 너무 길어요. 짧은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롤업해서 입으면 될 것 같아요. 면바지는 힘이 있어서 롤업하기 좋거든요. 셔츠 단추 푸는 거나 소매 무심하게 연출하는 거 이제 얘기 안 해도 아실 거고요. 이 룩에서 가방 컬러가 특히 예쁜 것 같아요. 올리브 그린 숄더백을 클러치로 들었는데 컬러 코디가 유니크합니다. 화이트, 핑크, 그리고 올리브 그린 기억했다가 활용하면 좋겠어요. 핑크가 아니어도 같은 톤의 블루나 다른 컬러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음 코디 볼게요. 이 코디도 새틴 소재의 블라우스와 매트한 면바지 코디입니다. 여름에는 새틴 소재의 케미솔 입고 리넨이나 면 재킷 입으면 되겠죠. 레이지 톤온톤으로 고급스럽고요. 블라우스를 앞쪽만 찔러 넣어서 꾸안꾸 연출했어요. 핀턱 하나 입고요.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핏과 길이입니다. 이 정도 핏일 때 길이감 보세요. 이 정도가 좋습니다. 데일리한 목걸이와 브라운 슬리퍼까지 예뻐요. 옆에 놓여있는 라탄백은 사이즈도 엄청 크고요. 터프해서 블라우스와 반전, 미스매치 제대로입니다. 다음 코디도 새틴 셔츠 블라우스의 면바지 코디예요. 조금 전 코디와 비교하면 바지 핏이 넓어지면서 길이가 길어졌죠. 일반적으로 핏이 넓어지면 길이는 길어져야 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닙니다.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베이지와 블랙 코디도 고급스럽죠. 베이지 톤온톤 코디가 편안한 고급스러움이라면 베이지 블랙 코디는 모던한 무드가 가미된 고급스러움이에요. 이 또한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요. 베이지와 라이트 블루 코디인데 잘 어울리는 컬러 조합입니다. 톤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베이지와 핑크가 잘 어울리는 것처럼 연한 블루와도 아주 잘 어울립니다. 이 바지 너무 편해 보이죠. 왜냐하면 미디가 길고요. 핀턱이 두 개 있으면서도 배나 허벅지 부분에 여유불량을 많이 준 디자인이기 때문입니다.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테이퍼드 빗이고요. 배기 팬츠죠. 신발을 살짝 덮는 길이입니다. 하비인 분들은 이런 바지를 입으면 체형 커버에 도움이 됩니다. 셔츠를 바지에 넣고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게 빼주고요. 셔츠 단추 두 개 풀고 소매는 대충대충 롤업해서 무심하게 입어보세요. 신발은 블랙 플립 플랍을 신으면 캐주얼하면서 무게감이 생겨서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뮬 스니커즈를 신으면 룩에 여백이 생기면서 캐주얼해져서 좋겠어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체형과 취향에 맞는 면바지로 편안한 코디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